건널목 같은 데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곁에 있고 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 권리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흥미로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던 흡연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한강의 전면 거부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 흡연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곳에서 공항처럼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비흡연자도 권리가 있지만 흡연자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담배의 민원이 해소되나 이러면 내달 한강공원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 여의도 등 11곳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고 한 곳당 평균 5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이러면 다음 달 중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흡연구역 부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늦어도 연말까지 한강공원에 흡연구원을 설치할 계획이고 강서, 양하, 난지, 망원 등의 11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인가, 국가가 어느 성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주제죠. 그동안 한강공원에서는 담배 연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곳곳에서 제기됐고 2011년부터 남산공원 등 도시공원법상 공원들은 차례로 검연구역이 됐지만 한강공원은 하천법상 녹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연구역이 지정해서 제외됐다. 2015년부터 서울시가 검연조례에 하천변 보행짤길을 검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한강공원에 검연구역 실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흡연자 반발에 밀려서 보류됐고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나 장소가 엄청나게 협소해져서 불편한데 전면 검제를 하면 어떠냐,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죠. 담배 참 끊기 어렵지 않습니까? 담배가 참 어렵죠. 담배를 한번 피우기 시작하게 되면 참 끊기가 어렵고 오래전에 젊은 날 저도 잠시 한번 피워봤던 적이 있는데 중독을 끊기가 참 어렵죠. 중독성 있는 것은 가까이 해서 안 되는데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고객을 확실히 묶어두기 위해서 중독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주,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중독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은 고객을 중독시켜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담배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사회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니까 자기가 일정 연령 이상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게 되면 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권고나 권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배값다 같은 경우에 폐암경고 문구나 이런 부분을 오랜 기간 담배업체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넣는 그런 조치를 사회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용인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청량음료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펩시콜라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고객을 중독시키는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안 좋구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오늘 한강변에 설치되는 그런 흡연 부스 같은 걸 보면서 흡연자의 권리 비흡연자의 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보행 중에 흡연을 하는 것은 그거는 비흡연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범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강변에서 모든 장소에서 다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많은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흡연자 권리하고 비흡연자의 권리에 적당한 순에 절충안을 찾는 것은 일정한 지역의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냥 돈을 벌여야 되니까 고객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독시키는 거죠. 그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미국에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주식이 일정한 시기 배당 분기별로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 배당 주식 가운데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주식이 담배 주식입니다. 담배사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회사가 여기 보시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죠. 본사는 아마 런던에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5년 전에 60불에 70불까지 주당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은 이제 36불 81센트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개 35불에서 한 42불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가 종액이 860억입니다. 배당 수익이 높죠. 7에서 8% 정도 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은퇴자들의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회사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회사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회사로서 아주 유명한 것은 말보루를 만들어 파는 알트리안 회사죠. 이 회사 주식도 4, 5년 전에는 60, 70% 정도 됐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42불 시가 종액이 771억 배당 수익률이 8.78% 이런 회사들이 다 돈을 버는 그런 수익의 원천이 그냥 흡연자를 중독시켜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퇴자들에게 배당금을 꼬박꼬박 잘 주기 때문에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필립모리스라는 회사죠. 지금 말씀드린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알트리아 그리고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이 세 개 회사가 아마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담배 회사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배당률 좀 낮네요. 6%고 회사 가치가 13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담배사들의 주식 가치가 시가 종액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흡연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흡연자가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을 대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전자담배 같은 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중독. 카지노도 중독이지 않습니까. 가장 심한 중독은 약물 중독인데 어쨌든 자본주의 핵심은 고객을 중독시키는 것이고 흡연자가 존재하는 한 브리티시 아메리칸 그다음에 알트리아 이런 필립모리스 이런 회사들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